오랜만이네 아, 여기선 처음이던가? 날 기다렸어? 내가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잖아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지 다녀오면 칭찬해줄래? 이쪽 세상에서는 다르려나? 원래 내가 있던 곳 말이야 엔타로니아보다 훨씬 이전에 살던 곳 돌아갈 방법 같은 걸 알고 싶진 않네 찾을 마음도 없고 말했잖아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하든지 후회 같은 건 안 해 걘 내가 필요했고 나도 걔가 필요했거든 어때? 너도 내가 필요한가? 하필 새끼야